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덧 또 마지막 방송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지막 방송하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보니까 21도 정도 포근한 날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야. 미세먼지. 호흡기 개통이 안 좋은 분들은 안 좋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은 좀 있으면 또 꽃가루 날릴 테고요. 황사오고 하면은 아주 최악이죠. 봄에는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봄에는 좀 꽃가루 날리고 송악가루 날리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빨리 봄이 지나서 여름이 또 왔으면 좋겠죠. 아주 뜨끈뜨끈한 여름. 또 여름이 오면은 또 겨울이 그립더라고요. 또 겨울 가면 또 여름이 그립고.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간사하기도 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안 오를 때는 오르길 바라고 또 오르면 또 떨어질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 유카진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약간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고요.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저 PBR 종목의 상승덕을 본 우리 코스피. 이 코스피 지수가 강보압세로 마감을 했어요. 강보압세로 마감을 했는데 2차 전지 종목이 약간 무너진 코스닥 지수는 1% 때 하락세를 보인 거죠.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년보다 3.44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2717.65에 장을 맞췄는데요. 외국인들이 홀로 2073억 정도를 순매수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939억, 1128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갈 길 바쁜 우리 지수의 발목을 붙잡은 거죠. 이렇듯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보니 이 저 PBR 주로 꼽히는 그 현대차하고 기아가 한 3% 때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저 PBR 주인 금융주도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 금융지주가 한 2.4% 정도 기업은행이 한 1.13% 정도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빨간색 그래프를 사서 했는데 메리치 금융지주만 좀 빠졌네요. 한 1% 정도. 하여튼 오랜만에 또 금융주들이 또 들썩들썩 했어요. 4.10 총선을 앞두고 밸류업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사자로 전환하다 보니 저 PBR 업종 중심에 순뇌소세를 보였다고 언급을 하는 거죠. 이 바이오 영역에서는 셀트리온이 또 강세도 눈에 띄더라고요. 셀트리온 주가는 자가 면역질환이죠. 치료제 짐펜트라가 미국의 주요 처방약 급여관리 회사가 있는가 봐요. 여기 처방집에 등재됐다.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6.2%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인 LG엔솔은 흔들려요. 또 이날 이 회사 주가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미국 정부의 그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다. 이런 소식 때문에 장중에 5% 가까이 떨어집니다. 35만 8천원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후 들어서도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저 PBR 덕을 본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흔들렸네요. 오늘 코스피 보니까 전거리보다 11.72포인트 내려서 860.57에 마감을 했고 이 코스닥이 860선까지 내려온 건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1664억 정도 내다 팔았고 기간에 들도 한 1702억 정도 승매도를 했죠. 개미들 홀로 3480억 정도 승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보니까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가 6%대에 추락을 했고요.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투자 심리를 흔든 것 같아요. 에코프로BM도 장중에 한때 5% 넘게 내렸죠. 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HLB가 7.5% 셀트리온 제약이 3.59% 알테오젠 0.8 이렇게 올랐습니다. 엔캠은 5월에 모건 스탠리 캡틴 인터내셔널이 그 지수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약 4%도 올랐어요. 참 웃깁니다. 엔캠이라는 기업 보니까 알면 할수록 상당히 골 때리는 기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요일날은 미국장이 조금 올랐죠. 토요일날은 하여튼 미국장은 좋았습니다. 다우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S&P도 올랐죠. 1.1%나 올라가지고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영국이 한 0.12% 소폭 올랐고요. 프랑스도 0.59% 정도 올랐고 독일도 현재 0.6% 오르고 있어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좀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달피아 반도체도 토요일날은 1.3%나 올랐어요. 좀 빠지더니 다시 또 올랐죠. 오늘이 문제인데 오늘 조금 빌빌 걸릴 수도 있어요. 약간 혼조세 보일 것 같습니다. 약간 4,800대에서 와타리갔다리 할 것 같아요. 오르딱 내렸다 하면서 상당히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 1,356원이네요. 지금 미국 달러가 3원 정도 오르고 달러 일본엔 151.6엔, 유카는 86.91달러 일본 엔화가 892.96원, 유로와 1,468.68 중국 이아나는 187.15, 희발려 1,669.75원 국제 금값은 2,345.4달러 국내는 10만 2,054.18원입니다. 지금 국내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미국 국제 10년분은 4.444원입니다. 444원 지금 안 좋아.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금리가 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선물지수는 다운은 좀 빠지다니 다시 또 올라가네요. 지금 보니까 양전했고 0.07% 강법으로 가고 있고요. S&P도 0.02% 나스닥도 0.09%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도 보니까 0.06%에서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의 삼성전자는 8만 4,500원 마무리 됐는데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첫 스타트는 좋아요. 좋은데 그 이후로는 개미들이 겁나게 팝니다. 있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투어하는 거예요. 투어하고 이제 외인들이 받아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미들 물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좀 횡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부진 사장에 또 블록딜 물량이 있어. 블록딜 530만주가 또 한 번 투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본주는 좀 빌빌 거릴 것 같아요. 당분간 8만 4,000원 선에서 아주 비리비리 할 것 같고 우선주는 6만 9,000원 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7만 전자 돌파기가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악재 좀 털어내고 개미물량 털어내고 해야지 많이 우선주가 7만 전자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길은 참 멀고 험하네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주가 예측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도 모를 거야. 그때그때만의 변동성이 너무 많아요. 이 심리의 변화야. 심리의 변화이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는 생명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